자,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이거 마시면 우리 화해하는 거다. 응? 뭐예요? 화해 안 해요? 꺼꿈하셨어. 됐다. 아휴. 내가 다 같이. 몇십 명 앞에 보대단장이 딱 서있는데 코스가 완전 개다. 내 롤모델들 맞아. 마이 롤모델들. 하진이. 하진이 잘하지. 에이 단장. 단장도 쓸만해요. 어? 우리가 쪽수가 조금 밀려서 그렇긴 한데. 또 내가 있음. 내가. 일당 백이니까. 그래? 난 또 일당 천이니까. 우리가 이겨봅시다. 그래. 해보자. 저때는. 짠짠짠. 서비스 하나만 더 주세요. 서비스. 서비스는 모르겠고. 서비스. 아! 100점 다 됐어. 아! 사전하면 좋아해. 언니 사는 사람이 있어요? 그래. 맛있어. 많이 드세요, 어르신. 많이. 어머. 덤벼호대. 진짜 다행이야. 연희! 함수원! 아! 서비스! 먼저. 먼저 일어나 봐요. 먼저아! 아... 아... 고마워. 아... 난 안자인데 모르는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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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! 쓰지 마요. 어어! 아! 살려주세요! 살려줘. 여기서 뭐해? 어? 이게 누군가? 동기관인가? 많이 달리셨나 보네? 어? 어? 이게 누군가? 단전이십니까? 괜찮냐? 네? 야, 적당히 좀 마셔라. 사고도 날 뻔했는데 조심해야지. 여기. 단전히 흘리고 다니는 친절을 좀 주워와야 될 것 같아서. 어휴. 안 돼! 슉. 슉슉. 아 맞다. 그럼 돌아가시죠. 돼요? 저 도라이. 난 째 좋아. 나도 언니 좋아. 어디 가? 응가 싸러 간다! 그럼 전 이만 돌아가겠습니다. 어? 잘 갈 수 있지? 네. 언니 빠빠? 다녀왔습니다. 거기 아니야. 응? 아닌데. 여기 우리 집인데. 여기 집 아니야. 아닌데. 엄마, 나 진짜 다리가 너무 아파. 어휴. 팔도 아파. 다 아파. 야, 선자야. 예! 제가 되었. 선자입니다. 선배, 보셨습니까? 아휴. 좀 나가 봐. 톡으로 회의 주소 찍어줄 테니까 네가 책임지고 데려다줘. 동기사랑 나라사랑 알지? 내가 할게. 이제 상태 안 좋아서 힘들 것 같습니다. 제가 데려다줄게요. 동기사랑 나라사랑. 그럼 같이 가자. 그러자. 내 거예요. 그래, 너 거야. 누가 안 가져가. 내 거야. 응. 쓸벌릇이 신선하네요. 제가 데려다줘도 되는데. 아니, 뭐 총책임은 나한테 있으니까. 어, 책임감? 네. 야, 편하게 살아. 경제사랑, 나라사랑. 야, 언니! 왜 이럴까? 야, 정신 안 차려? 외로운다, 기사님. 이거? 연희대생들인가? 네. 네! 저 연희대생이에요. 좀 해. 야, 빨리 내려가. 어, 조심조심. 내려가 줘, 해이. 야, 야. 야, 해이야. 너 뭐야, 너 왜 이래? 어? 야, 야, 다시 차려. 야, 정신 차려, 이 집이야. 어머, 어머, 어머. 아유, 진짜 술을 얼마나 참아. 야, 야. 야, 이, 참아만, 제이야. 아유, 전, 이렇게 해야. 아유, 죄송합니다.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주의했어야 하는데. 아뇨, 내가 내 딸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. 이게 다 제 탓이지, 누구 탓이겠어. 나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. 아유, 죄송해요. 아유, 정말 죄송해요, 고맙습니다. 아니, 근데 묘하게 어디서 이렇게 본 것 같네, 누구? 사위다 생각하세요. 어? 쟤 안 될 텐데. 저는 태희야 총책임자 박정우입니다. 아, 태희야? 그게 뭐야? 아, 누가 좀... 야! 야! 어머! 너무 멋진다. 어머, 다음에 내가 집으로 초대할게요. 그리고 그만 조심해라세요. 감사합니다. 야! 정 씨 차려라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오늘 감사합니다. 다음에 우리 집에 꼭 와요.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야, 들어가, 들어가. 야, 들어가. 들어가세요. 용일이 너 애들 감시 좀 해야겠다. 예? 태희랑 선호 둘이 뭐도 생기면 나한테 바로바로 보고 해. 예. 저만 믿으이소. 제가 그런 거 알아채는 건 귀신입니다. 응. 그래. 야오.. 헤? 대꾼하지 마세요? 네? 내 거면 안 돼! 네 말인 거 섬 너! 조물 샷, 용인이가 안 좋아하는 한 단계. 골라보셔서진 안된다. 내가 기사다. 용인이가 술이 많이 고팠나 보네. 남의 술을 왜 빼서 마셔. 공동묘 요지. 신세가 발전. 마을에 쳐다라. 마을에 쳐다라. 마을에 쳐다라. 마을에 쳐다라. 극기사. 헤이븐아. 아까는 많이 속상했지? 응. 근데 그땐 진짜 그러려고 그런게 아니었거든. 너는 없어졌대고. 근데 나쁜놈은 있대고. 난 찾으러 다니는데. 연락은 안되고. 아니다. 내가 잘못했다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. 맞아. 어디서 수작질이야. 어? 그렇게 막 흘리고 다니고. 나 막 안고. 내가, 내가 고백했는데 너가, 너가 나 쳤지? 응. 아, 맞다. 너가 나 쳤다. 내가, 내가 또 속을 줄 알아? 어? 됐어. 넌 필요없어. 너는, 너는 내가 더, 딱딱딱하고 더 좋은 다이아몬드를 부숴버릴거야. 까자! 아, 무서워. 아휴. 많이 힘들었구나. 괜찮아? 많이 마신 것 같은데. 응? 나만 좀 멀쩡하네. 아휴. 하다 다. 아휴. 응. 응. 하다따. 하다따? 하다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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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. 바다네요. 그니까. 어둠밤의 끝을 잃어버리네. 아 깜짝 놀랐어. 멀어져 가던 진한 말들이 부러울 때. 엄마. 미안타. 재활하고 미안한 소리. 아주 징글징글하네. 엄마. 미안타. 내 진짜 미안타.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네. 진짜 미안타. 울지 마라. 엄마 미안타. 내가 어떻게. 내 차 잘할게. 미안타. 죄송해요. 미안타. 들어와 밥이나 먹으라고 해라. 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, 살 것 같다. 맛있어요. 그니까 여기가 니네 집이라는 거지? 단장네 집이면 부산? 아니 어쩌다가 이래 된 겁니까?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. 엄마 미안다. 아니 그럼 안 되는데. 아 왜 그랬습니까. 너 아는구나. 내 말 말이지. 아니 좀 모르겠어. 아 왜 몰라. 가지요! 정우 엄마한테 사과하라. 가지! 사과하라! 가지! 내가 쏜다. 가지! 그러더니 영웅 선배가 콜벤을 불러서. 아니 지금 단장네 집이 부산인데. 저기 아가씨. 탈 거에요 말 거에요. 타! 이제 뭐 있어! 타! 가자. 언제 또 이렇게 부산을 가보겠어. 홈민아! 할게요. 그렇게 된 거에요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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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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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 stages 조용히. 하아야 먼저 열어줘. 여, 열어, 열어. 하아. 황진이 애들 아니야? 응. 황진이 애들. 여, 열어. 열어, 열어. 어 어, 형. Southeast darle 못 tierra. 주정아, 만족 Islands 가입 package! 여, 손 characters… 야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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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.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우리 집 대문을. 어머니. 제가 가슴이. 가슴이 너무 아파서. 아. 가슴이 너무 아파서 왔어요. 아이고. 회의를 보면 좀 나아질까 해서. 쟤?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싶었는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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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하. 천하 말이 맞았어. 내가 제도가 없어서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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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 그냥. 이러네 일단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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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천하가로 불러도 될까. 아우. 이 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. 일단 내 방 가서 재울게. 두 명 빨리 들어와서 자. 아우. 아우. 자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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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 뭔 짓을 했길래 애가 저러냐. 그러게. 내가 무슨 짓을 했을까. 아우. 아우. 감사합니다.